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 닥터 데이빗 청입니다. 오늘은 이 돈과 건강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일수록 더 건강할 것 같죠. 잘 먹고 또 보약도 많이 쓰고 예방접종도 제때 잘하고 좋은 병원에 가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부자가 더 건강할 것 같은데 실제 이 부자집에 약골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집안에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신건강을 보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부자들한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재정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나 부자인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재정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예로 보면 자살하는 경우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보다 부자가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유명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요. 가난한 나라에는 통계에 보면 자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줘도 그냥 몇백불, 천불 이렇게 못 갚아도 크게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큰 빚을 지기 때문에 천만불, 몇억불 이렇게 나오니까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게 해결됐다, 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에게는 감옥에 가게 되면 거기다가 자기 명예를 손상하고 또 자기의 오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감옥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부자가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자 투자자들이 불면증과 근심, 걱정 이런 정신병을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거죠. 우울증도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원래 뭐 가진 게 없으니까 투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인 경우는 투자해놓고 그것이 스탁이 올라가냐 내려지가냐 매일 그걸 쳐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훨씬 우울증에 걸리기에 쉽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을 볼 때도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는 우리 한국이 전체가 가난했죠. 영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특히 바이타민이 부족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국민학교 학생들이 쭉 서가지고 거기서 주는 간유 수업을 간유를 모두 한 숟갈씩 떠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방접종이 부족해서 저 어릴 때 예방접종 홍역 외에 특별히 많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할 때는 폐기력도 많고 독감도 많고 특히 장티부스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걸립니다. 어릴 때는 발진, 디퍼스, 홍역, 천년두, 수아마비, 학질 이런 거 굉장히 많았죠. 성홍열, 내염, 비관념, 또 자궁암도 많았고요. 유방암도 많았고 가난할 때는 예방검지를 안 하니까 거의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사망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 보건소나 정부 보조로 모두 다 예방접종을 가난한 사람들도 다 맞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아프리카같이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국도 부자 나라에 속합니다. 거의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1개, 11동 정도면 상당히 부자죠. 그런데 이런 아직도 여러 가지 돈과 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유리한데도 상당히 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그런데 부자들은 사업에 바빠서 운동을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살기 바빠서 운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바빠서 운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시험에 쫓겨서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모자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병을 많이 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헬스클럽에도 가고 이렇게 골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있겠죠. 그러나 테니스를 치고 이렇게 해서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옛날 부자들이 그랬어요. 땀 흘리는 거 일꾼들 시키지. 왜 부자가 그렇게 땀을 흘리냐고.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부자들이 사실은 시간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골프 회원권이 몇만 불씩 한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 골프 칼트를 타고 18홀 도우는 것보다 걸어서 9홀 도우는 것이 더 사실은 운동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골프 좋다고 해서 골프하다가 심근경색, 심장마비에 걸려서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 안 드는 운동이 많아요. 제일 좋기는 달리기, 걷기, 속보입니다. 팔굽혀펴기든지 줄넘기, 맨손체조, 평행음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골프보다 더 좋은 운동입니다. 자, 부자들은 좋은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더 건강할 것 같죠. 그런데 이 보험료가 보통 오바마케어 속에도 외만한 가족들은 만오천 불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코페이가 있고 디덕터블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차기까지는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이 돼서 병원을 자주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산층은 더 문제인데요.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 그런 사람도 안 해요.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아요. 예방검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오히려 제일 불리한 것이 지금 오바마케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정부 보험, 메디케이드 때문에 돈 내지 않고도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을 다 갈 수 있고 병원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이 이 메디케이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자들은 건강 체크할 시간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의 북적입니다. 북한의 2011년도 김정일이 죽었는데요. 그때 아주 보약과 고급 의료 혜택을 가진 그런 김정일이 66세 때 뇌졸증이 걸리고 70세에는 심근경색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열차 안에서 사망했죠. 이게 부자병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걸린 분이 비만,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죠. 거기다가 심장마비, 뇌졸증 이런 것이 부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육신의 건강이나 정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건강의 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돈 많이 벌려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모전스에 보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그런 올무에 빠진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자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더라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시면 더욱더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